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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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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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거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비주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율이 또 있습니다. 네. 있어버렸는 거야. 정말. 정말. 아이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저 수박이 딱 가운데에 수박이 딱 가운데에 수박 케이크 들어놔 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처음 봐요. 수박이 중간에 깔려있는 건데 수박 마시나요? 정말 수박이에요. 수박이 너무 좋아요. 햇빛을 달궈지. 수분이 있으니까 빵이 이렇게 눅눅해질까 봐. 전혀 전혀. 바로 거기서 만나요, 바로 앞에서. 근데 계속 팔려나가서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불티나. 여름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모니카를 불듯이 맛있게 먹어보아요. 여름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딴딴따따단. 딴딴따따단. 짜잔. 이게 웨딩 케이크인데요. 한 셰프가 친구 결혼식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이 핑크라고 생각해서 딸기와 수박을 넣어서 만든 웨딩 케이크라고 해요. 딸기. 수박. 추운ical. 다 먹기ель 그리고 부족함은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지, 이런거ы, 이거로 난이까지도 veteran을 좋아해요. 또uls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수박이 굉장히 아삭하고요. 딸기의 달콤함,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크림. 장미크림이라고 해요. 이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크림이 많은데 느끼하지 않은 이유가 수박 때문인 것 같아요, 수박. 다 이 케이크를 사드세요, 다. 다, 손에 손에 다 이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를 다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가보고 싶다고요. 저거 정말 맛있었어요. 호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디저트예요, 저거는. 아, 호주에만 있는 수박 케이크예요? 네, 네. 한국에도 이 케이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 생기면 제가 어떻게 개발을,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그타르트를 좀 먹어볼게요. 그럼 준비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